자 다시 보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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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습니다 보승팀 보승팀 침대 venir 볼 웃issement 막 오즈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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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 이제 우리의 화면에 앉습니다 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적의 팀의 모습인데, 날려버려라 모습인데 무적의 팀의 모습인데, 날려버려라 모습인데 무적의 팀의 모습인데, 날려버려라 모습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연패를 끝난 날도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 오늘 경기 소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it was hot. Thank you guys for singing it out. I know you guys were hot, but, uh, good thing that we won tonight it was a good win to start the series for sure 네, 분명히 다들 더워졌을 텐데 깍게 남은 점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도 이겼으니까 남은 시리즈 반찬을 하고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바람을 불사 2, 3도에서 역전 접수타를 때려냈습니다 오늘 월딩 선수가 행여를 해줬는데요 어, 그 때 타석에서 어땠는지 좀 자신이 있었는지 네, 그 때 상황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I wasn't really trying to do, like, too much up there just trying to get myself a good pitch to be able to head into the outfield and, uh, you know, luckily I got a basic out of that we scored too and, uh, that wants the ball game but, it couldn't have happened without jengi and, uh, it was ninjay up there as well so, hats off for those guys or get nominated 알겠습니다 어, 크게 각오는 없이 들어갔고요 이제 그냥 좋은 탑 쳐다주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되게 좋은 결과를 잃었고 아무래도 저희, 홍창리 선수하고 신비인 선수가 잘 출발해가지고 득점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기롭게 꾸준하게 안타를 쳐주고 있습니다 네, 탑격감을 좀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또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lots of sumjong, that's what I'm, that's my secret, guys a lot of sumjong sauce right now 쌍장 잘 챙겨 먹으시면 자기처럼 타격감 유지하실 바랍니다 쌍장땅 드십시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날씨가 더웠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네,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G팡, I love you guys so much Thank you guys for sticking out today LG팡, Statsang! 자, 여러분들 열심히 인터뷰에서 온테 참수 있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구요 내일 경기 6시 39일 SSG 랜더소의 경기 있으니까요 내일 보셔서 멋진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